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D-100, D백을 기념하여 기념할 것까진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100일 앞으로 다가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더 긴장감을 주려고 긴장감을 받아야겠죠 받아야 되고 또한 이제 D백이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임해야 될까 그런 안내를 드리고자 또 게스트에 썼습니다 네 수험생의 D백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뭘까요? 어 백일주? 맴매에요? 그런 건 맴매에요 D백이 뭘까? 먹인 뭐겠어요 그죠? 그런 건 없다 D백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공부하는 수많은 날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지 물론 내가 드디어 100일이 돼서 내가 그동안 했던 것보다 두 배로 더 열심히 할 거야 이런 마인드는 좋아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인드를 임하기 위해서 또 너무 잠을 줄이거나 적당한 잠을 자는 건 맞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 정도면 사실 정말 죽을 정도로 공부해도 죽지 않거든요 원래 그런 마인드를 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게 D백이라고 해서 내가 꼭 그래야 돼 이런 건 아닐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뭐 정말 이렇게 주변에 또 100일이라고 또 100일 잔치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휘둘리지 마시라고 아시겠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많이 힘들죠 100일 정도 되면 이제 그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온 친구들이 많을 거고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또 그 결과가 뭐지? 왜 결과가 안 나오지? 그치 왜? 너의 최종 목표지는 수능이잖아 아직 최대 최종 목표가 아니야 정말 많은 우리가 많은 이제 시험을 볼 거잖아 실전 모의도 치러 볼 거고 실전 경험도 쌓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안 나아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뭐야 지치죠 지쳐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르네 이런 생각에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거야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네 머릿속에 침투하게 두지 마세요 어? 이거 어디 되게 유명한 말인데 그치? 침투하지 마 침투하게 두지 마 지금 시기에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대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노력도 안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노력은 최선을 다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래 지치지 않고 버티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당장 힘들더라도 오늘만 어떻게든 버티면 오늘만 버티면 버티다 보면 내일이 수능이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그걸 좀 봐? 욕하면 안 되니까 버티는 아이가 승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다는 대로 큰 변화 없이 꾸준히 계속 네가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계획도로 실전 모의 훈련을 할 거고 그에 따라서 동시에 다시 한 번 과거에 지나온 것들 공부는 언제나 예습과 복습이 병행되는 거니까 항상 새로운 걸 치르고 나서 복습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복습 그 복습 안에는 당연히 너무 소중한 기출에 대한 다시 복습하는 시기 그런 것들이 이제 병행이 돼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신건강이야 여러분 그치? 아니 몸이 아파도 몸이 아파도요 마음이 밝으면요 몸은 금세 나아져요 여러분 나이대는 선생님은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럴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돼 멘탈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야 왜? 생각해 보면 네가 힘들어서 네가 맨날 책상에 공부를 하니까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쁜 생각 막 나는 건데 가만히 주변을 들러다 보면 다 널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그걸 잊지 마세요 그렇죠? 그분이 많을 필요도 없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그거 위해서 하는 거야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야 선생님 저는 없어요 아니야 네가 모르는 것뿐이야 어? 선생님 있잖아 멀리서는 아마 여러분들 응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네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러면 멘탈적으로 여러분이 힘들어도 나 소중한 사람이야 자존감 지키세요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죠? 멘탈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아니 뭐 내가 밤을 막 잠도 덜 자고 너무 열심히 해서 몸이 아플 수 있지 근데 사실 몸 아픈 건 마음이 안 아프면 괜찮다고 물론 몸을 아프라는 얘기는 아니야 아플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아프지 말아야죠 역시나 건강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정신과 몸이 둘 다 건강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딸은 뭐 그냥 뭐 이런 그런 거 아니고요 결국은 남은 100일 동안 꾸준히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멘탈 건강 그렇지? 그리고 전망 몸 건강 그렇지? 그래서 뭐 정말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루에 1분이라도 뭔가 체력 관리를 위해서 뭔가 그렇지?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어? 뭐 그렇지? 남자들은 뭐 팔굽히 보기 한다든지 여자들은 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을 정말 잠깐 가져도 좋을 것 같아 그런 부분들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거 그렇지? 그런 마인드로 임하면 될 거야 아시겠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서 결국 수능 때 웃으면서 수능 치고 나서 웃으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그렇지? 선생님도 힘들거든요 나도 힘들어 근데 버틸 거야 버틸 거야 그렇지? 왜? 어쨌거나 선생님은 여러분들 성적 올리는 게 목적이니까 끝까지 그치? 끝까지 버틸 테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버텨서 결국 남은 100일 화이팅 해보죠 할 수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바이바이